안녕하십니까. 프라임 에듀 학원입니다. 오늘은 백현고등학교 1학년에서 86.7, 87점을 받으면 전교 몇 등이고 몇 등급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여기 보시는 대로 이번 2022학년도 영어 중간고사 백현고1 학생이 86.7점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전교 등수가 11등이고 백현고등학교 1학년은 총 명수가 282명이기 때문에 11등까지가 1등급입니다. 이번에 백현고등학교 영어 1등급 컷은 86.7점입니다. 다른 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1등급 컷 점수가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이는 학생 수준에 비해 영어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려웠다. 즉 변형이 많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예전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백현고등학교는 변형되는 지문이 60%를 넘어갑니다. 그러므로 쉽지 않은 시험이었죠. 그래서 백현고등학교에서 역시 등급을 잘 받으려면 일단 90점만 돼도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른 학교에서 90점 받으면 1등급을 못 받죠. 그런데 백현고등학교에서는 86점까지, 86.7점까지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도 꽤 어려운 시험인 것이 바로 백현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험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이런 시험에서 다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이죠. 그래서 현재 2등급 있는 학생들도 다음 시험에서 잘 보고 어렵게 나오는 바뀌는 문항만 잘 맞으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꼭 1등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 프라임에디어 학원이었습니다. 이상 프라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